예전에 그 목욕탕에서 너무 이렇게 꼬리껌 없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활발하게 다니다가 민망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죠? 20살 정도 때 언니들이랑 같이 목욕탕을 자주 갔거든요. 제모를 해야 되는데 면도기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마치 저기서 일회용 면도기가 딱 보이는 거예요. 남이 쓰던 거 안 쓰면 안 되지. 저기 가서 이렇게 술 보고 딱 집어서 딱 한 번, 두 번, 세 번 하고 있는데 저기요! 그거 제 거거든요. 그 사람들 안 썼구나. 너무 기분 나빠하시면서 한 5분 동안 저한테 계속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. 거기서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죄송해요. 제가 안 쓰시는 건 줄 알고 죄송합니다. 그러고 막 뛰쳐나와서 한쪽만 얘기해 주세요. 아니 그럼 얘기해 주세요. 이거 하고 싶은 거니까 여기 좀 갈게요.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목욕탕에서 그런 일이 많은데 뗄 수건이잖아요. 야, 그것도 또 쥐어져서. 아니, 너무 싼 수건이 너무 멀쩡하게 생긴 게 하나가 다 있더라고요. 멀쩡한 수건은 원래 멀쩡해. 완전 세 파. 아니, 너무 세 파 있잖아요. 염색. 아유, 그러니까 마찰면이 아주 그냥 살아 있었어요, 그냥. 사포로 쓸 정도로 세 파. 거의 너무 세 거니까 이제 너무 아깝잖아요. 그렇죠. 버리고 가면 안 좋아. 아유, 그래서 딱 보고서는 이렇게 딱 썼는데 또. 또. 저기야, 그거 안 쓴 건데 제 건데. 같은 분이. 아니, 다른 분이. 면독이 주인이. 이럴 줄 알았어, 하면서. 아니, 뭐. 그거뿐만 아니라 막 의자 같은 거. 대중목욕탕 가면은. 요만한 의자? 의자가 되게 별로 없거든요. 뭐 그렇게 험는 게 많아, 흐름목탕은. 아니, 대중목욕탕은. 뭐 그렇게 남의 뜻이 그렇게 해요? 옛날에는 잠시만요. 집에서 씻어요. 집에서 씻고 있어요. 아니, 집에서 씻으면 돼. 아니, 집에서 씻으면 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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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